우리에게 DMZ는 휴전선과 함께 분단의 아픈 상처와도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인간의 손길에서 멀어지면서 지금은 어디에도 없는 귀한 생태 환경의 터전이 됐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DMZ 일대의 다양한 생태를 조사하고 있는 전선희 DMZ 생태 연구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DMZ 생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DMZ는 비무장지대, 거기는 우리 땅이긴 하지만 UN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드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부 DMZ 민통선 지역에서 생물종 조사와 생태계 조사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생태 안내자나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DMZ 생태 환경의 보전 필요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DMZ를 아무나 못 가잖아요.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글쎄요. 숫자로 꼽으면 제가 지금 10년이 넘기 때문에요. 이로 말할 수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어떤가요? DMZ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가 10년 전이면 처음 들어갔을 때 감회가 안달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냥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한 시민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부터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독수리와 두루미를 처음 봤습니다. 독수리와 다른 생명체를 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대다수 멸종위기의 처한 새들이라는 귀한 새들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내년 터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간다는 거 오고 가는데 이동 경로라든가 그들이 사는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 DMZ에 주로 많다는 서적을 찾아본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럴까 하고 그것들이 궁금해져서 어떤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DMZ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보고로 작년 12월에 국립생태원에서 DMZ 이론에 대한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2만 4,325종이라는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데요. 물론 조류, 식물, 육상, 곤충, 담수 다 포함한 7개 분야로 나눠서 그런 종이 있는데 그중에 20% 이상이 DMZ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면적에서 DMZ는 1.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서도 멸종위기종이 246종이 있는데 그 멸종위기종의 40% 이상이 또 DMZ에 서식하고 있고 정말 많이 사네요. 특히 조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0% 이상이 멸종위기종이 61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61종 이상, 70% 이상인 43종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10년 이상 다니면서 기록한 종만 하더라도 지금 40종이 넘습니다. 사진 기록을 갖고 있고 그런 종들이 우리가 흔히 많이 TV에서도 보도되는 두루미, 독수리, 황새, 곤이, 뜸부기, 양서파충류로 금개구리에 이르기까지 40종이 넘는데 특히 DMZ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이 안전하게 피난 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죠. 그렇군요. DMZ는 미제 곳이면서도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요. 조사 과정에서 여러 또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거는 초창기라 제가 그때 남방안개선 근처에서 차동차 조사하던 차량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차를 빼준 게 7, 8명의 군인이 나와서 밀어서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장교 차량의 안내를 받아서 거기를 빠져나올 때 바로 옆에 있는 군철책선 너머가 규무장지대고 그곳 너머에는 북한이 있고 뭐 이런 두려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는 한여름 때학표 달에서 또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차량으로 실계천을 건너다가 DMZ는 실계천이 많습니다. 자연형 하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 하천이 많은데 그 모래톱에 빠졌습니다. 자주 빠지시네요. 그곳이 지금은 좀 포장도로가 많이 늘어났지만 비포장도로가 많고 눈이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위험하죠. 얼었던 땅이 녹거나 홍수진담에 모래톱이 쌓이거나 그럴 때 딱 한 번씩 몇 년 가다 한 번씩 제가 걸려들었죠. 마을 주민이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그걸 타고 끌어내거나 생물종 관련해서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지정이 환경부에서 매년 저희가 개체수가 늘어나면 빠지거나 다시 추가되거나 이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한 5, 6년 전에 멸종위기 2급에 속하는 털발 말동가리라는 맹금류가 있습니다. 맹금류가 농약을 먹은 사체를 기럭인데 그걸 먹고 2차 중독이 된 거죠. 그 길에 쓰러져 있는데 죽지는 않았고 그래서 동물구조센터에 조류보호센터에 연락을 하고 인적이 없으니까 그 새와 제가 눈을 맞추면서 있었던 그 긴 시간들 그런 거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애도 많지만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때마다 다행히 잘 해결을 한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묘한 기분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동식물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실 거고 어떻게 보면 DMZ를 보면서 우리의 다른 생태계도 이렇게 복원하고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DMZ도 의외로 또 사람 손을 타서 파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DMZ가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동해서부터 서쪽까지 쭉 이어진 커다란 벨트 아닙니까? DMZ 내부 자체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보계수 건사가 군시설물에 대한 보계수 건사가 계속 일어나고 철책선 주변에서는 시야학부를 위해서 계속 벌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훼손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민통선 내부에서는 인산밭이 증가하거나 산지도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면 토양이 오염되고 토사 유출 등이 일어나서 생태환경을 고난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수로 포장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작은 자연 하천들이 직광화 공사를 하고 그럼 야생동물들이나 특히 양서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생태이동 경로가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먹이사슬 구조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서 복원을 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게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DMZ 환경 보존을 위해서 DMZ 글로벌 트러스트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떤 운동인 건가요? DMZ 글로벌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보존 가치가 있는 DMZ의 자연 생태 환경을 취득해서 보호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지금 현재 DMZ는 자연 그대로 있어서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고 자기가 되살아낸, 자연 스스로가 치유하고 되살아난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주자 후손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 명이 한 명당 땅 한 평 DMZ 일원의 땅 한 평씩을 사서 생태 환경 보존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들을 보존해 주자라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DMZ의 생태 환경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앞으로 연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DMZ는 우리나라 한반도 3대 생태축 중에 동서를 가르고 있습니다. 동서를 가르기 때문에 서해안의 어떤 해안, 연안 생태계부터 육상 생태계의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런 만큼 생물종 다양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쟁과 함께 우리가 평화의 장으로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가치도 높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범위와 단계를 설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일이 모니터링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나 어떤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사 목적을 위한 출입에 있어서는 어떤 국방부와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좀 구축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역 주민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모니터링 교육을 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그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전문 조사자와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앞으로의 DMZ에 대한 보존을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생태 환경의 터전인 DMZ에 대해서 DMZ 일대 생태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선희의 DMZ 생태 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